와, 증기 롤러가 경주를 해요? 와, 정말 잘했어요! 어? 누군가 슈퍼트럭에 도움을 요청하네요! 벤이에요! 완벽한 크리스마스 트립을 찾았네요! 아기차들이 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슈퍼트럭! 벤을 도우러 출발하죠! 한 번 더 해봐요! 더 힘센 트럭이 있어야겠네요! 슈퍼트럭, 변신할 시간이에요! 슈퍼 굴삭기군요! 좋았어요, 슈퍼트럭! 벤, 뒤로 물러서져요! 슈퍼트럭이 나무를 카트에 실어줄 거예요! 오케이, 이제 준비됐어요! 자, 광장으로 출발! 오, 슈퍼트럭!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좋았어요! 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아기차들을 만나러 가보죠! 아기차들 정말 신난 것 같죠?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와 오늘의 영웅들이 도착했어요! 어? 왜 그러죠, 벤? 그렇군요! 나무를 화분에 심어야죠! 슈퍼트럭의 초능력이 정말 기대돼요! 우와,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많이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이와 saga가 블 kenn тогда 단배 48rijk cart 2——시죠! 반 막판 2——시죠! 좋았고 ев이 휴